12월 18일 오후 구청 강당에서는 스마트도시 비전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의 스마트도시 비전과 방향성, 추진사업 등을 대내외에 알리고 스마트도시 비전 수립에 대한 구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비전선포식은 스마트도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인근 2개구와 MOU 체결, 유럽 3개국 방문 성과보고, 스마트도시 비전선언과 스마트도시 사업 경진대회 시상, 스마트폰 카드 섹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구청 2층 아트갤러리에서는 자율주행 민원 로봇 동동이, AI 우회전 알림이, 로봇 재활기기와 AI 스피커, 스마트폴 등 구의 스마트도시 사업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홍보존이 운영됐습니다. 구는 이날 선포식을 통해 구민들과 스마트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스마트도시 사업을 구정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미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